사진동차 오빠랑 오 진짜 신기해 이쪽으로 손으로 나온다 안착해라 근데 그냥 와 나니당 엄청 귀여워요 귀여워요 맛있겠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침을 드시고 오셨다는데 언제 아침 드시고 오셨죠? 오늘 아침 7시에 엄마가 밥을 차려줘가지고 집 먹고 나왔어요 배고프 시간입니다 많이 오세요 장미운원이 아직 안 켜있다 장미운원이 아직 안 켜있다 장미운원이 아직 안 켜있다 깃발이 나오면 좋은데 초록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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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초록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꽃다치입니다 꽃이 엄청 많아요 여기 뒤를 보세요 꽃이 진짜 많아 예? 하하 그니q 개미 안전모오를 다시 얻었어 귀여워 장수봉댕이 불쌍해 장수봉댕이 불쌍해 곰화 고윤아 곱냄 봐봐 옷이 아프다고 이건 주황색이고 이건 하얀색이고 신기한 꽃입니다 저희는 좀 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여기는 넓어요 엄청 극히 일부분만 보고 지쳤어 지금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30분입니다 온지 대략 1시간 여유롭게 둘러보겠습니다 호나 여기 서 봐 동영상 찍고 하지만 동영상 좀 하실 줄게 속격이야 꽃게 어디있어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동영상 기차 마을에 대한 리플렛이에요 레이바이크가 두가지가 있어요 선진관관하고 우리가 탈 바이크는 이거 기차 마을 바이크입니다 한 대당 얼마였지? 5천원 5천원 동영상 인사해줘 안녕히 계세요 팔과 다리 얼굴 너무 평온하네 도착한 곳 도착한 곳 도착한 곳 도착한 곳 도착한 곳 도착한 곳 왕미로는 뭐야? 나뭇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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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 엄청 길게 짱입니다 짱 젤리 어색 요거 이 커버가 너무 힘들다니까 곡선에 두 명 잘 받으세요 오 아 여러분 곡선 하면 멜로니 멜로니 멜로닛 아이스크림입니다 아까 멜로닛 아이스크림 맛은 있는데 조금 비싸요 3,000원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댄싱크입니다 이게 잘 타는 것 같지? 어, 나 잘 탄다 아, 재밌다! jojo 예, 이 초천인가인가 보다하니 매우 겁나 무서워 너무사 пор자가abi 아, 안 되려버려서 네... 괜찮은데 미쳐 조용했는데 synthELLION 코콜가 Please 저 애기가 쳐다봐 끝났어? 끝났어 여기는 순천이고요 물해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간은 4시 2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시에 왔는데요 아 안돼 이거 옆에 있던 이거를 못 봤다 다른 곳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사실 사생활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뭔가 속은 기분이라네요 맞아요 사진은 믿으면 안됩니다 이제 진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성여행 끝 여러분의 약속으로 인사드리기 너무 더욱더 비싼 공원 여러분이